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지사에 대한 공판을 시작합니다. 재판부가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5월 17일까지 5차 공판 일정까지 확정된 가운데 이르면 5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